서장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지. 사기가 모시는 이 청년이 실은 이강석이 아니라. 가짜라는 거. 아기야? 이강석이 아니야? 누구야? 그럼?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강성병. 강성병. 어? 아까 그 잡혀있던? 병역법 위반. 맞아. 연이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집안 형편도 급격히 나빠졌어. 방학 때마다 고향을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보며 심한 열등감을 느꼈었대. 나도 보란 듯이 출세하고 말 거야. 그렇게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뚝 끊겼어. 그런 그가 느닷없이 이강석 행세를 하면서 경주에 나타난 거야. 강성병은 왜 이강석을 사칭한 걸까? 무슨 근거로? 왜? 집에서도 버린 자식으로 내버리니까 뛰쳐나와가지고. 그리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어. 그러다가 이강석이가 됐다는 얘기를 보고 보고 보면서 관리들이 이강석이 되면 부들부들 떨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거 한 번쯤 자기가 가짜 이강석 역할로서 이른바 부패 관료들 이 관료 시스템을 완전히 예수에 큰 충격을 줘야 되겠다. 아니 이해는 되는데 우와 아니 간이 정말. 복수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다 떨어뜨렸잖아요 자기를. 이 시스템한테 복수하려고. 그런데 이렇게 가짜 행세를 해. 금방 탄로나지 않았을까? 나는 너무 금방 너가 나인 척을 어떻게 해. 못하지. 아무래도 뭐 좀 수상한 점이 보이겠지 금방. 강성병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. 자네 그 이강석이 와 진짜 닮았네. 정말 닮았는지 직접 비교해 봐. 이게 이강석의 모습이야. 그리고 강성병의 모습이야. 어때 닮은 것 같아? 이 입 쪽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코랑. 그런데 귀가 닮기는 쉽지 않을 텐데. 너무 닮았다. 게다가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. 신문에 작게 놨을 거라고. 그러니까 이게 화질도 그렇고. 그렇지. 그리고 강성병은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던 경험도 있었대. 연기도 잘하시겠구나. 응. 이 기회에 대담한 연극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한 거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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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